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지난 12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구조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소식을 대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양반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예 그를 박혀야 자동차도 한 대씩 갖도록 하는 법을 만들지라는 그런 턱없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더 현명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필명 사모어무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의 저자이기도 한 분이 핵심이 뭔지를 이런 법안이 얼마나 정신나간 법안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1가구 1주택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공개하겠다. 사모어무기의 글입니다. 1가구 1주택이 되면 놀랍게도 전월세는 사라진다. 어디 그뿐인가? 서로 집을 맞바꾸지 않는 이상 이사를 갈 수도 없다. 그 와중에 또 집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된다. 1가구 1주택만 가지자고 했지 없는 사람한테 1주택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집 없는 사람은 전세, 월세도 없어지는데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 한강에 배뛰고 공원에 텐트 치고 살게 되는 건 순식간이다. 참고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분은 일찍이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그렇게 해도 집값 안 떨어져요 라고 말해놓고 논란이 되자 집값 떨어진 것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각자 찰떡같이 잘 알아듣고 2021년은 모두가 알아서 잘 사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여기까지가 사목어묵이 쓴 글입니다. 제 생각은 경제라는 것이 수요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돌아가게 되는데 이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땅 파서 살 건지 손가락 빨면서 살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선거기계를 만져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만난 한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급 나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그런 한간의 주장이 그냥 헛말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 가운데서 눈치 빠른 사람들 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 통제에 모든 것이 모아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선일보 12월 30일자 기사를 읽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잡는 분이 바로 정동호라는 분이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는 통제에 길들여지고 있다. 이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목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20년에 내놓은 정책 중 성공한 정책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정부는 이전보다 집값이 더 싸졌는가? 염치가 있다면 더 이상 정책을 내어놓지 말고 가만히나 두어라. 그게 오히려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다. 정부는 정책 성공 여하에 관심이 이미 없는 듯하다. 부동산 정책 말고 모든 정책에서 대부분 그러하다. 이 정부의 정책은 바로 국민 통제이다. 이 정부의 정책은 바로 국민 통제이다. 통제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점점 서서히 정부 통제의 털 안으로 가둬버리는 것이다. 그 통제에 따르는 자는 국민이요. 따르지 않는 자는 적폐의 대상인 뿐이다. 정부에서 모든 것이 자지우지 될 때 비로소 불멸의 정권 유지가 가능하고 지금 권력계층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모두가 공정하되 못살아도 공정일지니 물론 특권계층들의 특별대우도 공정할 것이다. 이 세상 이대로 둬도 될 것인가?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가볍게 보일 수 있는 문장이지만 문장행간에 실린 의미는 굉장히 무겁네요. 그런데 나라일을 한 분들 가운데 1가구 1주택 따위를 만드는 무식한 자들에게 또 유재훈시라는 분은 경제훈련에 나오는 이야기로 한 번 더 훈계를 합니다. 훈계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핸드폰이 망가져서 바꿔? 아니잖아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지는 모름지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낭비를 방지한답시고 1인 1 핸드폰 정책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연히 핸드폰 업체는 망하는 거고 핸드폰 기술도 더 발전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1가구 1주택 법으로 제정하면 주택건설업자도 망하는 거고 더 발전된 주택도 사라질 겁니다. 주택문제는 그렇게 금업구구 산수로 할 만큼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그거를 계속 정부가 막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수령이 인민의 욕망을 통제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정부가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되겠냐 이야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유재훈 씨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그들의 간절한 소망처럼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면 이 나라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정말 다들 정신 채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복에 겨워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겁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기세인데 정말 요즘 보면 북한이나 남한이나 승리학의 후회들답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 돌아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 뛰게 되면 국민 모두 다 밥솟가락 높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를 만들어야 세상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어느 사람 머릿속에서 일가구, 일주택을 법으로 만들자는 이야기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살다 살다 참 희한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